안녕하세요. 탑뷰채는 유지어트 준희한입니다. 풍기 소리가 크게 나서 작동을 못췄습니다. 자 오늘 흙개 운동 25초 운동 15초 휴식 26센트 오늘 진행하겠습니다. 한 세트도 하고 나머지도 복근 운동 하체 운동 5분에서 6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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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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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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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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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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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오늘 어깨 운동이라 덤으로 하체복근 1기 15분 정도로 운동 마무리 했습니다. 금요일입니다. 한 주 멋지게 마무리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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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